어쨌든 축하드리고요. 서주희 양 규디 렉디가요. 규현 오빠가 먼저 연락해 줬는데 자기가 항상 거절하고 잘 먼저 연락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렉디한테 안 서운해요. 렉이가 미안하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왜 직접 안하고 왜 라디오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? 아니 나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해요. 이거 뭐야 이거. 어쨌든 렉이의 이런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. 렉이가 잘 여행 갔다 오면 둘이 같이 한잔 해야겠어요.